아.. 아.. 졸려 오늘은 제 동생과 함께 It's a beautiful day! 제 동생과 함께 초콜릿을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루루엘 초콜릿 수업에 왔는데요 오늘 앞치마가 준비물이었는데 앞치마를 안 가져왔네 한번 가볼까? 휴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요! 요! 우감독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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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목 교정 자세 거북목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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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운동이 있더라 그렇게 하는 운동 니가 알려줬나? 허허허 그죠? 엄청 이상해 이거 거봐 이거 어디?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아 거북목 하지마 여기는 강동? 강동 사거리에 있는 누루엘 초콜릿 월드고요 크리스마스 스페셜 초콜릿을 만들어서 성이한테 깜짝 선물을 하고 또 가족들한테도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 왜 깜고 싶어 누루엘 초콜릿 월드에서 속성으로 배워서 한번 맛있고 예쁘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준비로 마셨고 황명 혜오 그룰만 카카오 신제는 혜오 흠.. 좀 삽살하다. 종이 한번 해주세요. 엄청 쓴다. 스팟이 넣고 핫도그로만 해주세요. 리액션을 다해주세요. 제 손님이 구워줄거에요.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자, 앉아 어딨지? ㅋㅋㅋㅋㅋㅋ 자, 지금 이쪽에는 피스타치오, 그리고 라즈레디, 깨를 넣어서 하이스 초콜릿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몇돈가요, 선생님? 열을 좀 재주세요. 33분 내요? ㅋㅋㅋㅋㅋㅋ 좀 봤던가. 우와 초콜릿이 엄청난다. 자, 봤어요. 자, 봤어요. 자, 봤어요. 자, 봤어요. 자, 봤어요. 자, 봤어요. 예, 멋있다. 자, 봤어요. 잘하시네요. 닭갈비집에 철판 콤밭하고 계시는 알바생 같으세요. 냄새가 엄청 좋아요. 분명히 맛있어요. 초콜릿이 맛있어요. 따름따따라 따름따따라 따름딴 따름딴 따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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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떼지 말고 손 떼지 말고 아니, 이게 너무 좁은해. 하나 더 먹고 상태뿐 황당 치즈 ührt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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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멜렛 치즈 치즈 초콜릿을 완성했습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오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선물 잘하고 맛있게 먹을게요. 와 여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여 가지고 와 사람들이 줄 서 있네 여기는 예약 안 받았나? 못된 집들은 예약도 안 받아 아니 그냥 그냥 평소인데 그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좋은 날 저렇게 추운 날 줄 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짜면 진짜 열 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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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쫀 꿀이다 먹어야겠다 우리는 고추장찌개나 먹읍시다 여기에 메뉴 중에 고추장찌개가 엄청 맛있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먹는 마지막 고추장찌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고추장찌개 매일 먹는 거는 그만큼 맛써서 그렇다니 그래 맞아 예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고추장찌개지 역시 고추장찌개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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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했었다 크리스마스다 그래? 여기서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인지도 모르고 이랬어 자 이거 크리스마스 카드야 헐 짱이다 뭐야? 큰 거는 뭐야? 큰 거는 형꺼 크리스마스 카드야 크리스마스 카드야 나 이러고 생각도 못했는데 귀여워 안 돼 무슨 거 같아 여린이한테 받았어요 자 그리고 성이야 선물이야 초콜릿이야 크리스마스 초콜릿이야 크리스마스 초콜릿이야 나도 포장 좀 해주지 크리스마스 우와 예쁘다 예 이거 다 오빠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어떻게 해 다 뒤집어졌네 응 우와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 메리 크리스마스 인증샷을 찌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찌워 잘 만들었지? 너도 실력이 더 좋은 거 같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먹어볼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증하시다 맛있어? 이거 우선이야 이거 신기해 뭐라고? 근데 예쁘다고? 신기해 그 프린트된 게 예뻐? 이츠 프리티 눈물 왜 야? 눈물야 얘 울어야 돼 안 돼 인증하시다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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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 오더웨이 메리 크리스마스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징글 징글벨 아빠도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엄마, 아빠, 나랑 태훈이가 만든 초콜릿이야. 우와, 정말이야? 크리스마스 초콜릿이야. 정말이야? 응. 나랑 태훈이가 만들었어. 너희들 어저께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응, 이게 어제. 엄마, 아빠, 너나 먹어. 자기, 너나 먹어? 응. 엄마, 아빠 사이좋게 너나 먹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맛있게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예쁘지? 눈꽃. 눈꽃. 그치. 하트 초콜릿. 진짜 예쁘다. 그치? 이거 어떻게 먹어, 아까워서. 진짠데. 달지 않나? 진짜 예쁜데? 진짜 예뻐? 응. 예쁜데. 응. 먹어봐. 어우,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맛있을걸? 아빠도 하나 까드릴까? 응. 그것과 속이 다녔네? 그치?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줬어.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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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준비했던 초콜릿.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성이, 슬기형 다 좋아해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일 아침에는 할머니한테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홀라고는jà? Without those things Pr discharge. 그냥 안 돼 찾아 spin. 정말 죄송한데.